으 하하하하 이런거 놀 때가 제일 좋은거야. 이런거 놀 때가. 하야 너 미쓰보 갈거야? 아까 미쓰보? 다시 영상 보니까 다 떨어어.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않나? 한 번만. 한 번만. 이제 끌자라고 한 말씀 봐야지. 평사가 많아. 조심해. 다 재물로 사봐야겠다. 여기 드라마 하나 있어요. 처음에. 처음에 드라마 하나 있다고. 저기 아쉽겠는데. 우와 이거 뭐야. 뭐야 뭐야. 왜. 여기 드라마. 천천히 가면. 우와. 이걸 이거 이거. 건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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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산판 때문에 사놨다. 헤헤. 여기 돌이 다 굴러다니네 야 삶 빠져서 죽었네 받아줬어 거기가 제일 위험해 내려가서 좌회전 바로 있거든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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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거기 어? 됐는데? 내려오고 있어요 예 오 오 오 야 씨 야 오 오 오 오 오 오 크게 둬야 돼 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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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까 소리 10.4차로 오 오 오 오 오 아 여기다 야 이거 아 이런 데는 별로 없어요 누구 따라오는거 같았는데 우와 발벌하고만 하이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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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후우 오우 오우 씨 우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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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누구 오던데? 야 이게 사막 자전거지 위에 함넛고 친거 같던데 아까 소리가 오 하이형 솔직히 놀랬어 난 하이형 가게를 갔는데 야 이거 간다고 오 하이형 오 하이형 오 하이형 오 하이형 두 번 내렸어 아이씨 못 봤다고 그렇게 오 잠깐만 아이씨 많이 남았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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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이씨 타이벌하구마 아멘 아 아 아 또 아 아 아 아 으 0 으 으 으 그냥 가면 된다고? 섰네. 누구야? 야 여기 바로 갔어야 되네 뭐야? 이거 뭐야? 옛날에 엄청 지냈는데 야 야 야 돌을 파발랐어 에이 야 너 내려가면서 돌 두개 팔았다 으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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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씨 우와 우와 으흐흐흐 우와 우후 저기 있어 아 이거구나 아 여기를 우후우 우후 어? 여군 아리라? 오우 오우 씨 다 세 이제 근데 클리어 한거 어 손에다 큰거 보면 돼야 된다 오우 하아 아멘 100% 100% 100% 100% 5% 1%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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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땀나 아이고 살려 아이고 야 너 때문에 하시네 여기 어 살만하자 그래도 좀 약간 생각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아 프라이 형 멋있다 멋있다 프라이 야 나왔어 나왔어 이제 어 샐러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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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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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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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